네이버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로 거두는 수익을 아티스트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경합니다.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일부 아티스트들은 정산 수익이 크게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.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멜론, 벅스 등 음원 서비스는 소비자 요금 중 65%를 가수, 제작자 등 권리자에게 제공합니다. 권리자 목 전체를 음원 서비스 음원 재생 횟수 총합으로 나눠 곡당 단가를 산정하고 곡당 단가에 각 음원이 재생된 횟수를 곱해 개별 권리자 목스를 정하는 비례 배분 방식입니다. 네이버는 이 같은 방식을 변경, 권리자 목 전체를 개인별 음원 재생 횟수로 나눠 곡당 단가를 설정하게 됩니다. 이용자가 실제로 들었던 음원이 무엇인지 파악, 그 음원이 재생된 횟수에 비례해 권리자 목 수익을 산정합니다. 비례 배분 방식은 개별 이용자 취향과 무관하게 전체 음원 서비스 이용자가 재생한 횟수, 음원 재생 건수에 따라 각 권리자 목스를 정하는 반면 새 기준은 소비자가 낸 돈은 소비자가 들은 음원에만 분배됩니다. 새로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기존보다 손해보는 권리자도 나옵니다. 바이브를 통해 6명의 소비자가 월간 3만 481회 재생한 한 음원. 비례 배분 방식으로는 권리자 몫이 18만 3,996원. 그러나 새 기준으로는 1만 1,318원만 받게 됩니다. 이렇게까지 비례 배분 하에서의 정산 편중 현상이 심각했던 것인가 좀 놀라웠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네이버는 기존 방식이 탑차트에 드는 음원에 유리하고 소수 팬덤의 반복 재생으로 정산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는 반면 새 방식을 적용하면 음원 사재기와 소수 팬덤의 무한 재생 등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. 그러나 바뀐 기준으로 손해를 보는 권리자도 나오게 됩니다. 배달의 민족이 깃발꽃기 광고 폐의 근절을 위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자 일부 업주들이 돈을 더 내게 된 것과 유사합니다. 네이버는 향후 1년간 권리자들이 기존 정산 방식과 새 방식 중 원하는 쪽으로 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 1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으로만 정산합니다. 네이버의 새 방식이 소비자 요금을 권리자들에게 합당하게 분배하고 생태계 발전도 이끌지 눈길을 모읍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.